장수할 수밖에 없다고 흐하! 먹어라! 흐하! 먹어라! 흐하! 먹어라! 개빨라! 나와라! 먹어라! 나와라! 나와라! 먹어라! 나와라!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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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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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! 너무 좁아야 돼 공격이 어? 공이야? 이즈니? 공격이 다 사라졌는데? 응? 희? 희진이 공이야? 다 죽인다 네 공이라 하기에는 다 왕이라고 하기에는 왕이라고 하기에는 자 왜 공이야? 얘 공 같은데? 아니야 제 3레벨이라고 자 헐! 어디가 다 다 하이 다 다 도 가면 되는 건가 아 제를만 일단 1장 파 참여 왜 뭘로 들어갔잖아 아 이거 안 닿자노 아 저 아닌데요 완벽한 궁극이었는데 이렇게 썼어야 돼 짝기 지대말봤자노 너무 슬프다노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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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왜 이렇게 하는거지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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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한대야! 한대 한대! 맥슬리 한대! 아이고... 까비까비... 딜 진짜 안나온다 근데... 딜이 안나온다... 진입을 못함 지금... 나는 방트릭시 연습이라... 괜찮괜찮 방타로도 할 줄 알아주네 세릭시 1장 가면 딜량... 개 개쩌름 어... 나 근데 극방 가면... 극방 가면 힘들지 않아? 극방 가면 힘들지 않아? 극방 상태가 났던데 얘? 없는데? 오... 워낙에 몸이 야들야들해져... 이거... 필리! 필리! 윌낙는... 두번째, 윌낙는... 세 예의녹 longitud 쟁라잇 핵이다 핵기나 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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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뺏겼어 안 돼? 먹었다 먹었다 먹었는데 뺏겼어 뒤에 뒤에 나이스 잘했지 잘했지 어 뭐야 왜 죽었어 이게 다 났어 좋아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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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시라이? 낚시하네 시즈니가 공이다 제레온하고 아이장만 아니면 맞아도 수 있다 좋아좋아 좋아좋아 아 오빠 거기 못 가는데 전략공정 전략공정 좋아좋아 좋아좋아 갈 수 있다 뒤에 온다 좋아좋아 준비됐어? 법무리아 흐흐흫 휘놈 오빠 살 수 있다 없다? 어어 아 진심 너무 쓸따 그럴 수 있지 아니 그거를 거기서 훔치고 다시 쓴다고? 똑똑한 년 똑똑한 년 아니 심각하다 빌량 빌량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? 빌량 진짜 너무 심각하다 내가 적팀 시즌인보다 빌 더 많이 넣는데 우리 레이더가 없어갖고 지뢰 같은 건 감으로 피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웨슬린 지뢰를 알아 계속 감기에 싸울 때만 감 아 미쳤다 망했다 안 이기세요 와 웨슬린 실화냐 안 잡힌 거 도대체 샬롯으로 저렇게 하려면 왜 하는 거임? 완전 어제의 데자뷰인데? 나갔어 우와 떠나버렸잖아 정말 많이 싸고 나갔다 최고다 최고 내가 적팀 시드니보다 잘했는데 이기질 못하잖아 갈 거야? 갈 수 있겠어? 갈 거야? 갈 수 있겠어? 망한 거 같아 나 죽음 비권도 못해 마음이 아퍼 트릭시 트릭시 와 진짜 선질이 없어 선질이 아 근데 그게 끊겨도 저 볼트가 나가 시드니 자체가 누워도 나가니까 개빡침 개담 없어 개담 없어 쟤는 그냥 완전 슈화기로 묶어놓고 1평 해야 돼 그러면 아무 스킬도 못 쓰잖아 1평하면 시드니 하는 놈들 다 잡